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등포는 일단 소형주택들 투자하실 때는 현재 일자리 수요들 자체가 상당히 더 젊고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택들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신다면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세 번째로 혼자 사는 인구가 34%를 상위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택, 굳이 3룸이나 4룸 필요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투자의 목적 자체를 이렇게 대상 자체를 포커스를 1인 가구를 보시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는.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로 충분히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동, 영등포 7가 라인들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영등포 7가 라인들이 여기 국회대로 라인에 가까운 쪽 라인이거든요. 그쪽을 보신다면 주변에 일단 지하철 라인들도 5호선 라인도 상당히 가깝고요. 가까운 곳에 빅마켓이라든지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도 위치하고 있는 백화점 등등 그리고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 구축이 되어 있고요. 병원, 수요층도 상당히 충분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등포 뉴타운에 들어가 있는 라인들인데 영등포 7가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뉴타운에 들어가 있는 이런 아크로타워라든지 두산 그리고 SK 등등의 아파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시설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메리트들이 굳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단지형 오피스텔이라든지 단지형 이런 다세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같이 누려볼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가 라인들을 또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7가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가 상당히 또 가깝습니다. 여의도에는 일단 IFC로 유명하죠. 국제금융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또 금융특화지구와 그리고 방송특화지구, 정치의 특화지구로서 세 가지의 섹터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많은 이런 수요층 자체가 또는 타겟층 자체가 많다는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걸어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를 좀 충분히 제가 7가 라인들을 충분히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등포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공덕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왼쪽에 마구 그리고 여기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종로광화문 일대 그리고 강남의 라인들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2, 30분대로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으로도 굉장히 최적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우제는 일단 국회대로 라인들을 따라서 신월 IFC에서부터 국회대로 라인들까지 따라서 여의도에 들어가는 재물폭일 지하사고 사업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죠. 2015년도에 지금 착공이 들어가는데 2022년도에는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하화로 구성이 되면서 지상부에는 공허나 지하화로는 고속화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양천구라든지 강서구 일대 라인을 거쳐서 영등포동을 거쳐서 여의도로 들어가는 이런 재물폭일 지하사고 구간에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서부간선도로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등포의 좌측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간선도로망도 같은 맥락으로 지상부의 공허나 지하화의 고속화를 또 예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접근성이 상당히 또 뛰어나질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GTX 빈호선 지금도 교통편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영등포는 2호선과 5호선, 9호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인이기도 하지만 일단 앞으로 GTX 빈호선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8월에 예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될 일만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좌우 송도에서부터 마석까지 이어지는 이런 굉장히 또 긴 구간 자체가 상당히 서울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서울 외곽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개발 호재도 가지고 있죠. 신안산선 또한 마찬가지로 밑에 안산 한양대에서부터 올라오는 광명을 거쳐서 이런 영등포를 거쳐서 공덕과 사울력까지 들어가는 추가적인 광역철도망도 또한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GTX 노선과 신안산선이 더 추가적으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뭐 IFC 안에도 굉장히 또 다양한 쇼핑몰이 있지만 여의도 안에는 또 파크1이 또 계속해서 지금 개발 중이죠. 한창 좀 지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올해의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큰 규모로 H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 안에는 백화점 쇼핑몰 이외에도 추가적인 오피스 시설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같이 더불어서 MBC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같은 규모로서 오피스동과 판매, 쇼핑 시설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의도 안에 추가적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등포 7가 라인들은 여의도에서 걸어 다닐 수가 있겠고요. 굳이 지하철을 타지 않아도 이런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을 같이 만나보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개발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시세가 지금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구청역이라든지 그리고 그 위쪽 라인의 당산역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일단 1.5룸의 시세가 2억 3천 정도에서 2룸의 시세가 3억 3천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세를 굉장히 또 높게 지금 나와 있어요. 전세가가 상당히 높게 잘 맞춰지고 있는데 이 주변에 2억 1천 5백 정도에서 구성이 될 거에요. 전세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 2억 9천 정도에서 3억 1천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안고 투자하신다면 1,500에서 많게는 4천 정도를 보유하신다면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에 임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출을 좀 발생시키신다면 9천만 원 정도에서 1억 6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월세가 상당히 더 높아요. 월세 금액이 2천에서 적게 1.5룸 같은 경우에 70만 원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는 9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